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사 총평일항 해설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따로 안 찍고요. 해설강의 안에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두 손을 앞으로 펴고 접어 토닥토닥해. 토닥토닥, 토닥토닥.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을 보다 보니까 형, 누나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6월달 모의고사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집중한 만큼 그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나갈지가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뭐라고 해?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토닥토닥, 토닥토닥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세계사 관련돼서 시험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일단 평이 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답률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이거? 아, 왜 그 문제가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 개념 학습이 아직 덜 돼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처럼 여러분의 선배들처럼 뭔가 이제 수능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또는 수능에 맞춰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세계사를 봤을 때 평이했지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개념 학습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교육청에서도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 형성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앞에 있었던 그 문명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서아시아사 정도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인도사라든가 서양사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제국주의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시험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중국사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출제 주제별로 몇 문제가 나왔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가를 확인하시고 이 문제를 내가 틀린 거를 딱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개념 학습을 아직 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 점검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봐야겠죠. 빠밤 볼게요. 첫 번째, 명청식이 경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명, 따로, 청, 따로 경제를 나눠서 보진 않아요. 보통 경제는. 그래서 명청식이를 같이 보는 경향이 많거든. 물론 그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들은 구별해야겠지만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구별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명청식이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마이아 왕조가 나왔는데 이게 서아시아사가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대요. 서양사도 물론 어려운데 서아시아사가 되게 어렵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우리랑 좀 거리가 되게 먼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렵대요. 우마이아 왕조 뒤에 가서 해설강에 가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명나라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 그냥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애도막부. 아이고. 제가 이거 어제 새벽에 고3, 고2, 고1 거 PPT를 총 8개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막 졸려가지고 그랬는데 애도가 애도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애도. 어이집니다. 원래 애도. 이렇게 이렇게 쓰죠. 애도막부다. 이 애도막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사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일본사까지 같이 나왔어요. 다음 마테오리치. 아니, 명나라 서강계가 나오면서 마테오리치를 물어봤단 말이죠. 곤여만국 전도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 전반적으로 볼 때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개념학습이 아직 다 안됐구나. 한 번 쭉 봤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은 쌓아가는 거예요. 반복, 반복,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개념했으면은 한 번 더 해보고, 더 해보고, 더 해보다 보면은 이런 분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계사 총평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해설강의 가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가요. 1번 갑시다. 1번 문명사가 나왔죠. 자, 다음 문화유사를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굉장히 높은 정답률. 문명사. 1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지구라트가 나왔어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 기억하시고 지구라트가 나왔네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왕을 파라오라고 칭했다. 이집트. 2번 길가메시 서사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 3번 하라파의 계획도시가 나왔네요.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이 되겠고요. 4번 갑골. 이건 어디야? 중국 문명.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5번 종법에 의한 봉건제도. 이거는 중국사인데 중국 문명인데 이거는 주나라죠. 상나라와 주나라를 구별하시면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1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1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